오늘 우리가 할 게임은 뭐냐? 왕뿅치 게임! 룰은 아시죠? 예스! 뼘! 이걸 이렇게 놔둬요. 놔두고 가위바위보! 이겼다! 그럼 이걸 잡고 바로 때려야 되고 진 사람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심판이라 빠지고 네 명이서 탐탐비아 아시죠? 모르죠. 탐탐비아. 탐탐비아 올려 올려고요. 평버기 평버기 알코올스예요. 탐탐 이러면 특정 브랜드에서 원하시죠? 컵커피프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이니까 서울보다 놀아봅시다. 규빈이 형은 뭐예요? 어 친구가 없어가지고. 규빈이 형 옛날에 막 이렇게 신발 던져가지고 어! 우리 고문 씨 똑같은 거다. 모르게 뭐 이렇게 신나죠? 한 살 차이로서 모르게. 자 할게요. 탐탐비아 올려! 오케이! 아 우리는 강남이 했다고 했겠는데 우리 둘은 팔이 길어서 맞죠? 이쪽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이쪽은 뒤로 다 팔이 길어서 엄청 빨리 해. 저는 한 팔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또 짧게 룰을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공격을 자기가 먼저 3번을 성공하는 팀이 이기는 팀으로 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거 잘못했다. 네. 그러면 뭐 공격 성공해서 하나 깔고 이런 건 있나요? 어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점수가 1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잇딥의 자 올려운드 오브 뿅망치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선수의 오른쪽 선수, 리에 선수 왼쪽 선수 베이지 니트를 입고 있는 유정 선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높이 올려주시면 카메라에 안잡히니까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천기백규 수준이었어요. 다위보! 아! 유정씨 안겼고요. 아! 유정씨. 바보입니까? 아 이거 이거. 자, 이렇게 됐다면 유정씨가 1점을 가지고 선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널리. 완전 무서워. 가위바위보! 아! 유정씨가! 아! 이거는 엄청난 소망. 망장합니다. 망한 겁니까? 근데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도 빠른데 얘도 진짜 빨라. 거의 이거 과자 이거 먹든. 먹는 그 소리도 나옵니다. 마치 한국의 축구전 소골키법 조현우씨가 생각하는. 오! 빗! 오! 엄청 빠른데. 세 번째 경기. 자, 바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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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해 형을 때리겠다. 그런 바보가 하긴. 게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난 그냥 때리고 싶다. 자, 1대1로 리혜씨가 한 점을 따내면서 네. 자, 다시 4회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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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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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왜? 못 잡았잖아. 뭘 못 잡았죠? 못 잡았잖아 얘가 놨잖아. 그러니까 실수했기 때문에 얘한테 점수가 가야죠. 리혜씨한테. 네. 저는 심판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주 두개골을 네. 오! 두개골을 이쁘게 만들어줄게. 네. 두상을 이쁘게 만들어줄게. 역시 팀을 생각하는 유정씨의 게임의 결과가 혹시 중요하지 않나요? 가위바위보! 빨라. 이 정도 맞는 거면 예술 장수로 일찍 줘야 되니까 그 분위기 이어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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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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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2대2! 막았는데 그거 버릴 때는 거 아닌가요? 막을 때 약간 2대2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으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예술이다. 이건 뿅망식 게임이 아니다. 이건 정말 예술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면 제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와! 우와! 현재 스포아 2대2! 네. 자, 가져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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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심판! 심판! VCR 한번! 심판! VCR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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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